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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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뱅 뱅 뱅 뱅 뱅 진짜로 남은 하늘이 정말 고소한 맛이에요 이것은 아삭아삭한 맛입니다 독특한 맛은 매운 맛이에요 정말 맵다 정말 맛있네요 살이 다른데요 오징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쫄득해요 쫄깃쫄깃 정말 맛있어요 엄청 샀어요 고기 고기 안의 손질이 많이 나가라고 생각하시네요 오일이 너무 너무 좋아요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이건 스팸으로 넣어둬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양념장 면은 쫄깃한 맛이에요 저장은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리고 면은 다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고기고기 저는 고기를 먹으러 가고 정말 맛있었어요 더 맛있었어요 저장도 먹으러 가고 너무 맛있었어요 고기고기 고기고기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이 맛은 아삭아삭 영양제한 뺨을 먹어야 되니까 이 맛은 아삭아삭 오늘의 밥을 먹어야 된다 이 맛은 아삭아삭 이 맛은 아삭아삭 이 맛은 아삭아삭 이제 화이트 внеш불로 잘 어울렸어요 다 녹는다 이리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과만나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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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고소한 맛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네덜네덜네덜 너무 맛있어요 이끌어낼 너무 맛있어 연어는 안에서 매우 달콤하고 쫄깃쫄깃 쫄깃쫄깃